기차역에서 만날 가족은? 바로 깜찍한 로이네요. 이제는 뛰어다니는 로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다니네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전주로 하는 데요. 전주. 그러고 보니 익숙한 이유. 바로 슈퍼맨 동국 아빠의 소속팀 유니폼인데요. 나란히 유니폼을 입고 어디 갔어요? 설아 소아 만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제가 또 이제 완전 축구 광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 시즌이 가기 전에 축구도 보고 싶고 삼촌을 또 기억하는지 한번 또 보고 싶어서 같이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오남매, 그리고 로이가 만나는 날. 동국 아빠 응원을 위해 한남매가 전주에 떴다. 동국 아빠에 취하고 있지. 동갑내기 사행자의 뜨거운 미정은 물론.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물놀이. 아이들의 수영실력도 기대되는데요. 함께여서 더 즐거운 6남매 여름이야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소리 내고 들어와서 놀랬지? 놀래지 마. 아빠 손뼉 잡아. 놀래지 마. 저 좀 알려줘. 이렇게 양쪽으로 막아. 어 로희다. 어 로희다. 어 안녕하세요. 로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어요? 네. 잘 걸어요. 동생 안녕해.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인사. 하이파이 인사. 아파라나. 기억나. 오빠들이 기억나요? 내가 더. 걸어? 네. 뛰어요. 뛰어요? 뛰어요? 네. 로희야. 6개월 전 루이를 예뻐해 줬던 쌍둥이 오빠. 루이도 기억할까요? 아이고, 이뻐요. 루이야, 다 컸어. 왜 이렇게 좀 웃어? 왜 이렇게 좀 웃어? 웃어줘. 웃어줘. 다 쉬했네. 다 쉬했네. 쉬했어. 더운데 머리띠 너무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일단 바꿔줘야 돼.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더웠어. 자기가 멎네. 어, 왜 있어? 더워. 우리는 사민족. 우리는 사민족. 아우, 귀에! 하지 마. 아니, 더워? 아, 더운데 자꾸 왜 그래? 머리를 좀 축여줘야 돼. 빠진누. 이거 팔아요, 지금? 파는 거예요? 로이, 아빠, 뭐 마실래요? 저... 로이, 뭐 마시자지? 저랑 같이 먹으면 돼요. 이거? 아니, 이거 훨씬 맛있어, 이게. 이게 훨씬 맛있다니까? 로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때? 어때? 이거? 맛있어? 로이마. 로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많이 먹었어. 조만, 조만, 조만. 그만, 조만. 조만! 로이 벌써 마셔요, 이혼은요? 처음 먹어봤어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탑시다. 아파손. 아파손 잡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144화, 아이가 6 성원아, 서준아, 아빠가 전주로 하면 출발할까? 하나, 둘, 셋, 출발! 네 하나, 둘, 셋, 입고, 입고 출발! 하나, 둘, 너네 출발 못하지 하지마 하지마 출발! 너네 못하잖아 하지마 하나, 둘, 셋, 출발! 서준은 못하지? 하나, 둘, 셋, 출발! 청개구리 오빠들 그러고 보니까 색깔도 청개구리 우리 어디 가는 거지? 나라야 어디 가는 데야? 축구 그렇지, 축구인데 어디? 전주 누구야, 누구야? 트림하는 사람 누구야? 배가 채난가 봐주세요 우리 엄마랑 통화할까? 엄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희재 선배님이랑 서원이 서준이도 있어 잠깐만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안 돼, 안 돼 안녕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조심히 갔다 올게 네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서원이 오빠랑 서준이 오빠랑 우리 로이랑 같이 나눠 먹자 나눠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서원이 빠져, 서원이 빠져 서원이 빠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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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맛있어 옳지 옳지 아유, 착하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로이야, 오빠 봐 오빠, 오빠, 오빠 司 uni 내 kiss 바쁜 날아 др 바쁜 날아 띠랑 한 1950s 한 번 더 해? 웃음을 왜 참아 너는? 같이 시작! 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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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다! 너무 웃었다! 웃었다! 너무 웃었다! 어머머! 요! 힙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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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요! 하나, 둘, 셋! 소진이 어디갔어? 소진이 어디가? 깜찍한 토끼 3인정! 사진 찍기 놀이에 푹 빠진 아빠와 아이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짓기다 보니 어느새 전주에 도착! 안녕! 온암매 만나러 출발! 온암매 만나러 출발! 어때? 서은이 형이랑 서준이 형이랑 모임이 있어야 돼? 네. 응. 서준이 서은이 있다. 여기도 물어. 응. 물어. 여기도 기다리자. 서은이 보고 싶어? 서준이 보고 싶어? 설아, 서아야? 나는 서준이. 서아는? 서운이. 서우리 보고 싶어. 서우리아. 어디? 더 크게. 더 크게. 너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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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야 어디 갔어? 대박이 오빠. 대박이 소아주가 어디 있니? 대박이 소아주가 어디 있니? 대박이 소아주가 어디 있니? 엄마 어디 있니? 서우리아 어디 있니? 서우리아 언니 어디 계세요? 아빠. 아빠. 아빠가 뵐게. 올라가, 올라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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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둘. 아, 길이 오네. 빨라. 왜 안 오지? 저기 왔다 봐! 나도 나 따라 오네. 옹지야. 롤야. 롤야. 롤야, 저기 살아. 싸움, 싸움.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가 오게 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아줘. 태영이 삼촌.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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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오빠. 아이고, 대박이. 아니야? 아이고, 대박이. 어, 아이고. 어, 아이고. 잘했어요. 어? 뭐야? 뭐야? 안녕? 우리 오빠, 안아주세요. 너 이상한 짓 하지 말걸? 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자, 그렇지. 그렇지. 참새. 아니, 손에 뛰면 안 되고. 참새. 오리.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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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 아빠가 초대한 이곳은? 참새. 알로. 알로, 구nehsta? 어? 탐 춘 바 어딘가보자. 허준아. 허준아. 네. 이거 뭐라고 써있어? 대박이 아빠? 대박이 아빠. 정답. 하이파이. 이거 대박이 아빠 써있는 거 맞아요? 제시자야, 문 열어주세요. 서라가 문 열어주네. 서라가 문 열어주네. 옳지, 옳지, 앉아보세요. 누구야? 삼촌 어디 있어? 언니 여기 있어, 삼촌? 세시세형님. 대박이 오빠. 맛있는 거? 앉으면 줄게. 앉아봐? 고마워, 앉을게. 대박이 오빠, 옆에 앉아보자. 저기, 저기, 저기. 충전창로가. 잠깐만, 맛있는 거 누가 사올까? 서라로. 서준이랑. 어, 진짜? 고로케, 고로케 여덟 개. 너네는 과일 좀 사와,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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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는 서라. 수아는 서라니. 목에 걸고. 손 잡고. 옳지, 손 잡고. 손 잡고. 새로 물어봐야 돼. 잠깐만. 서라니야. 소녀. 들어와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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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여기 물이 나머지. 나도 뜨거운 게 비엔던데 여기. 물에 튀어나오면 하다가는. 의자 선생님이 이 제품에다가 붙어주러. 튀어나옴 뭐 봐. 튀어나옴 뭐 봐. 다운이 어디 나왔다? 튀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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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잡자. 통 잡자. 통 잡자. 통 잡자. 통 잡자. 둘이 좀 잡으면 안 되고. 수아수. 예. 따라해. 따라해. 이건 우리 친구지. 우리 친구야.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야. 아. 아. 안 자.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어. 어. 해워. 어어어. 히히. 히히. 어. 매 Olivier. 빨리 가야 해 빨리 가야 해 여기다 나 가라야 어디야 이제 뭐야 이것도 뭐야 맹이잖아 이거 좋아야? 맹이? 이게 깜짝이야 빨리 가자 갔는데 아 그럼 봐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서라는 확실히 리더십이 있네요 대단한데요 갔는데 아 그럼 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서라는 확실히 리더십이 있네요 대단한데요 아파 아 이것도 어디가 여주라 공기요 여주라 여주라 공기요 4인조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빨리 가야돼! 그런데 서운이 지갑이 없는데요? 조금 전 상황을 살펴보니 신나게 뛰어오느라 지갑이 떨어진 줄도 몰랐네요. 친구야, 일로와! 어! 터지다! 터지다! 여기 많아. 가위는 없어요? 가위요. 딸기요. 딸기는 없어. 차이 어디요? 대전, 대전해 주세요. 아니요, 손이요. 네. 얘가, 얘가 소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심부름은 있고 아이스크림 선배경에 빠진 4인조. 과연 심부름은 무사히 맞힐 수 있을까요? 시원하지? 우리 뭐해? 여기서 우리가 허수아비를 만들 거야. 허수아비. 졸라멘? 졸라멘이랑은 좀 달라. 논밭에 딱 꽂아두는 건데 새들이 농작물 뜯어먹지 못하게 사람처럼 만들어놓은 인형이야. 알았지? 네. 네, 만들어 봅시다. 콩국수에 수박에 새참 좀 대접받고. 너무 감사했잖아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좀 도움이 돼 드려야겠다. 아빠가 이런 사진도 준비했어. 달이 화났을 때 얼굴, 웃을 때 얼굴. 이거 똑같이 한번 해봐. 아이, 그렇지. 눈 땡각했어. 따봉할 때 그거 아니야? 응, 맞아. 따봉! 아빠 것도 있어, 이거 봐. 없어. 아빠 해봐. 아빠 해볼게, 자, 봐봐. 잘 봐. 이거, 이거. 이거 한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안 봐봐. 응. 이걸래? 응. 이걸래? 응. 상하라, 누나 봐봐. 하나, 둘, 셋. 나 좀 해볼까? 하나, 둘, 셋.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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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알았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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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내 얼굴이 예뻐. 이거,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떠냐? 아, 웃겨. 웃겨. 참새들, 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쓸 거야. 여기다가. 새들아, 제발 좀 가줄래? 미안하다. 잘할 테 할 거. 우리가. 잘할 테 할 거. 우리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좀 어려운데요? 잘할 테 할 거. 우리가. 잘할 테 할 거. 저리 가. 저리 가. 과연 정답은? 응. 잘할 테 할 거. 우리가. 잘할 테 할 거. 우리가. 응. 먹을 테 할 거. 우리. 저리 가야지. 우리. 저리 가야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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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아. 니 안 해. 저리가. 주을래. 야. 내가 지금 쓰면 안 돼? 골라봐. 나 앞에 있는 거. 다은아. 이 얼굴로 해줘요? 이 얼굴로 해줘요? 이 얼굴로 해줘요? 내가. 어느 얼굴로 해줘요? 어? 내 거야. 이 얼굴로 찍어. 내 거. 아니, 네 건데. 빨리. 야, 가. 그렇지. 그렇지. 야, 가. 야, 가. 어우 좋은데, 야, 가. 야, 가. 얘들아, 이거 어떠냐? 자, 이 허수아비를 가지고 논에 꽂으러 간다. 알겠지? 네. 자, 가자. 빨간 줄에다가 넣어봐. 소단애가 정성으로 보내게 하고 우렁이도 뿌려뒀던 논. 아, 뿌릴려? 벌써 벼가 이만큼 자랐대요. 아빠 거다 꽂을게. 우쨰. 우아. 뽐뿌. 뽐뿌 안녕. 자, 다하라. 다하리 거 꽂으러 가자. 다하리 거 들어간다. 우쨰. 또라. 우쨰. 우. 우리 똘이. 안녕. 똘이. 아빠 수영해? 하하하하. 그리고 소단애가 향한 곳은. 저거 수박 보여? 수박. 이야. 자, 여기 깍자 보여. 하나, 둘, 셋. 오우쨰 오우. 이야, 이거. 이런 떡이냐. 야무지게 토마토를 따는 다으리. 한편 블루베리 담당 소울이는. 먹고 싶어. 수확하기 바쁘게 맛을 보는데요. 밭에서 직접 따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하하하. 먹는 것보다 따로 닮자. 우쨰 아씨. 여기 수도과가 있으니까. 다하라, 이리 와봐. 아빠가 시원한 것 같아, 이리 와봐. 더우니까. 이거 벗어봐, 이거.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엎드려, 그래. 이렇게 엎드려봐. 이렇게? 아니, 아빠도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엎드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형신아, 네가 한번 해봐. 편집해서 자를 거야. 봐봐. 너 여기서 구경해봐, 이리 와봐. 너 여기 앉아, 구경해봐. 그렇지. 옛날 아버지들이 즐겨 하시던 등목. 영환이 누나, 아빠의 등목만 해도 멋있지? 똑바로 저거. 알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휴, 시원해. 어휴, 시원해. 응원은 해도 되는 거야, 다 알아? 응원은. 어이구. 자, 하울이. 그래. 자꾸 쿡크하면 돼, 그래. 엉덩이 뒤로 쭉 이렇게 오고. 그렇지. 자, 갈게요. 10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 왔어. 시원해, 다하랑? 아유, 착하다. 아빠, 나 일로 와서 발만 해 줘. 됐다, 수그리고. 다하라,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지? 응. 이걸 뭐라 그런다고? 저거. 그렇지. 시원해? 네. 자, 간다. 이 중에서 우리가 내다 팔 거, 아니면 엄마 갖다 줄 거, 우리가 먹을 거 이런 걸 골라보자. 내다 파는 게 뭐야? 시장에 갖고 나가서 파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거지. 아이씨, 아이씨. 사완아. 너 그게 콜라야, 콜라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박수 할래, 박수. 박수, 이렇게 박수. 오케이. 그런지. 자, 이말인걸 수리. 놀이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놀이 하세요, 놀이 하세요, 놀이 하세요. 그런지. 지금 끄면 됩니다. 이 소리가, 소리가 맑아야 돼요. 주세요. 놀아요. 안 계시다고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잘 들고 있어, 이거. 떨어뜨리면 더 망할까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된다. 1년 농사 망하는 거야, 떨어뜨리면 안 돼. 우리 언제 수박 그거 먹어도 돼. 이번엔 전주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이곳은? 동국아빠를 응원하기 위한 대박이베트 현장. 자, 가위바위베트 이거 뽑는 거야. 대박이다 하나 뽑고. 알았죠? 대박이 아빠, 팬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박이 스타일보를 원하시는 분? 대박이 스타일보를 원하시는 분? 누구? 대박이 스타일보를 원하시는 분? 누구? 보세요. 앉아보세요. 대박이다 하나 뽑고. 알았죠? 하나, 둘, 셋. 뽑으세요. 대박이다. aeho 주۶ 주먹! 누나가 이깁다 누나가 이깁다. 대박이 스타일보, 대박이 스타일보. 대박이 스타일보. 네. 대박이 스타일보. 여기다. 거기다 그려. 크게. 똥그라미. 거기다 그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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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려. 됐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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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여덟 살. 누나, 누나, 누나. 자, 가위바위보. 봐보세요. 대박이가 이겼다. 그래도, 그래도 누나는 주는 거예요. 아빠 팬이 많네. 다 20번이야. 유진이. 형이 이겼어. 아, 대박이가 이겼네. 응. 열심히 해. 1억 4번은 더이다. 하자, 퇴행인데. 1억 4번은 더이다. 1억 4번은 더이다. 2억 4번은 더이다. 자, 이번에는 대박이를 웃겨라. 대박이를 웃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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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민우. 대박이를 웃겨라.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도 웃긴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봐봐. 하나, 봐봐. 하나, 둘, 셋. 둘, 셋! 재밌는데? 하하하. 승부, 천재News. anti-기wali ótimowa senti. 지난번 휴지삼촌 개그에 응답했던 대박일. 과연 오늘도 또 갈까요? 별빛이 내린 사우신다. 삼촌이 아들 하나를 또 얻었나? 아빠 어디 있나 볼까? 아빠. 아빠. 아빠 저기 있어? 응 맞아. 아빠 화이팅 해. 화이팅. 옳지. 아빠 화이팅.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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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힘내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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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니야. 삼촌 갈래. 아니야 아니야 삼촌 갈거야. 아들komвин straight Soho.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하지마. 안돼 아니야 하지마. 안돼 아니 뭘 안 돼요 야 이상해 뭐예요? 반지 왜 반지 래기 좋아해 왜 반지 래기 좋아해 내방이 오빠 손가락 끼고 있네 내방이 오빠한테 꽂아 내방이 오빠 손가락 끼고 있네 내방이 오빠한테 꽂아 자 반지 끼워주세요 내방이 오빠 안 끼워줄 거야 귀여워 귀여워 오빠 뽀뽀 오빠 뽀뽀 오빠한테 가서 뽀뽀 오빠한테 가서 뽀뽀 아 뽀뽀 안 한대 오빠 오빠 뽀뽀 안 한대 오빠 뽀뽀 안 한대 오빠도Europe 이러면 저거 다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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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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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우와 손잡고 응 한편 심부름 원장대는 힘들잖아 나오세요 우와 이거 먹을까 요 먹을까 요 이거 서준이 어떤 거 이거 설아는 토마토 있어요 토마토 있어요 토마토 안 먹어요 토마토 안 먹어요 근데 이거 다 토마토 들어있는데 3,000원이에요 설아도 돈 있어요 우와 주세요 좋아요 서라 서준이 누구랑 나눠 먹을 거예요 수아랑 왕 수아랑 수아랑 서라랑 먹을 거예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이모 옆에 옆에 가면 있어요 안녕 어디 가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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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에요 16개요 20,000원이에요 고자라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드디어 간식 사기 성공! 야, 안 돼? 사랑해 볼게. 수영아, 도와줄게. 사인조! 사인조 들어와. 토마토 먹어. 토마토 있어, 토마토. 토마토. 우리 토마토 먹어. 그만 먹어. 아, 그만 먹어. 안녕. 이제 본격적인 응원을 시작해 볼까요? 박수! 박수! 아이유킥, 대박이 아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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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김! 대박이 아빠. 대박이 아빠. 대박이 아빠입니다. 대박이 아빠. 20번.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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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준비. 이동국 파이팅! 이동국 파이팅! 차를 비'T 들어 놓고 있는 Arab Group. 저렁지 골키퍼. 우기가. 네, 불어설 때 경기 종료 휴식, 3대0 보면서 승리를 거두는 전북. 전북의 무패 행진 기록을 전북이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3경기 무패 행진, 개막 이후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무패 속에서 5연승. 바다에, 바다에. 바다에! 바다에! 빈들어! 빈들 당부! 빈들 당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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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박이! 이, 대박이! 이, 입어야지. 뭘 아니야. 뭘 아니야. 뭘 아니야. 다 입었는데 형들. 빨리 와. 누나야. 누나 입어야 되죠. 그래.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챙겨야 돼. 이래 봐. 빨리 누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얼마나 좋아. 엄마. 자 나와봐. 얼마나 멋있어. 엄청나와봐. 엄마 좋아. 우유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대박이 무슨 놈이 먹을 거야. 케이크. 케이크? 안 돼. 안 돼. 수아 뭐 먹을 거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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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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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아빠의 노하우로 신나게 놀아주는데요. 외동딸 루이브 신세계네요.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아니. 물 딱 피했어. 뭐야? 너무, 너무 안 했어. 누구누구 안 했어? 땀마코트 왔다. 땀마코트 왔다. 땀마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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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컸어. 어.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다 됐어.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무궁화 코치 피었습니다. 발렸지? 무궁화 코치. 아. 발렸어. 두 명, 두 명. 너 구해줘야 되는데. 으응. casa 주 SI 야 알았어 다시 잘 밟아줄게 잘 밟아줄게 아아 조용하세요 조용수 들어가지고 야! 알았어 알았어 쌀껴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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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더 여기로 천천히 더 여기로 천천히 더 여기로 아요! 어? 같이 먹자 어, 그래 이게 뭐지? 이제 뭐야? 엄마 아빠 웃어요 웃어? 잘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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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이제 웃어요. 웃어요. 아, 웃어요? 웃어도 돼. 로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우유 먹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들어와서 자기 전에 삼촌한테 한 가지 배우고자 한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알겠습니다. 쓰세요. 꽃, 예, 꽃, 예, 꽃, 예, 꽃. 아, 저 악어. 어? 악어가 입을 흘립니다. 음... 맛있는 게 없나, 있나? 저거 뭐지? 어? 이서준을 악어가 잡아먹을까? 아, 이거? 아, 이거야? 악어가 잡았어? 악어가 잡았어? 꿀꿀. 꿀꿀이야? 꿀꿀이야?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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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형적인 옷의 춤인데 넌 먼저 예습하는 거야. 바리 동작. 바리 동작. 옳지. 아래 옆으로. 자, 옳지. 꺼는 거야. 자, 꺼어보세요. 아, 터원이 안 되고 있어. 이건 안 돼. 아니야. 자, 이거야. 옳지. 안 돼. 자, 이게 나이리야. 자, 어려워. 잘하자. 얼른 이거 하자. 우유. 우리 막내가 나왔습니다. 로이가 나왔습니다. 로이를 반겨줄까요? 왜? 왜 울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울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방아지들! 왔다! 많이 줬죠? 많은 정도. 삼촌, 은사, 백번. 옳지. 다녀오셨어요. 수선이 머리 잘랐네. 우와, 삼촌아. 안녕. 되게 멋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이거, 이거. 조직관의 유명한 피순대예요. 전지의 명물 피순대. 아이들도 잘 먹을까요? 옳지. 순대 먹을 줄 아는 사람? 누가 먹을 거예요? 이건 그냥 순대가 아니야. 피순대. 대박이 앉아있어. 앉아있어, 너. 아유, 삼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유, 고생 많으셨죠? 제 몸은 손 빠져있어요. 네, 몸이 많이 컸다. 먹어봐, 이거. 피순대. 얘네들. 자. 먹어봐, 대박하자. 너무 커, 너 그거. 맛있지? 앙! 맛있어. 서원아, 서준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molto 커. 여기. 나 데뷔이에요. 아이구야. 난 데뷔이에요. 그러면 그게 났다. 데뷔이자. 데뷔이자. 데뷔이자 빨리 좀 먹자. 어? 배물 쓰러졌다. 어? 배물 쓰러졌다. 쨍쨍이. 어? 그렇지. 어?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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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차가워. 이제 에너지 방전. 너네따라 갈까 말까. 대박 신기하지? 신기해? 어? 서주야 나가지 마. 쌍둥이도 잘 준비를 마치고. 앞들과 뒷동산에. 한편 잘 생각이 없어 보이는 루이. 이미 지친 아빠와는 달리 생기발랄한 루이. 루이 타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잠시 후. 얘들아. 얘들아. 내 목소리 들리니?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라는 토끼와 낯선 삼촌이 등장. 수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밝혀줍니다. 콜라 콜라. 콜라 콜라. 하자. 우리가 이거 재배한 거를 여기서 팔아야 돼. 어디에다가 팔까? 지금 자리를 보는 거야 자리. 빈 자리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배한 토마토 같은 거 팔러 왔어요. 이따 사러 오세요. 여기 어때 자리? 여기다가 자리를 찾자. 알겠지? 장사를 준비하는 범아빠. 고추도 넣고. 소단의 채소가게 오픈. 우리 수박 얼마에 팔까? 천 원. 천 원? 알았어. 천 써봐. 수. 박. 영. 영. 좋아. 이백 원. 삼백 원. 삼백 원. 삼백 원 너무 싸지 않아? 이것도 천 원 할까? 오백 원. 오백 원? 그럼 좀 덜어야겠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생활하면서 어르신들이 동업은 참 힘든가 봐요. 제가 주장하는 가격과 서울이가 주장하는 가격이 맞지가 않았어요. 고추가 한 그릇에 사천 원. 그래서 동업이 힘든 겁니다. 오백 원. 오백 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명물 시장. 충주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 소단회가 무농약, 토마토, 수박 각종 야채 과일들을 재배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딱 하루. 보다 오는 것도 반으로, 구성 상의에 하실 때 나가기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섹이, 오랜만이에요. 한 소쿠지에 오백 원입니다. 이거 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싼데요?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리고 상추도 드시고요. 1,000원이요? 네. 1,000원이면 두 그릇입니다. 두 그릇씩이나요? 이게 하나에 500원이요. 되게 싼 거 아니야? 제 아들. 자, 담으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수박 달려봐요. 1,000원. 네, 감사합니다. 수박은 또 이게 좀 따봐요. 따봐요, 마시러. 바로 봐봐. 1,000원. 잘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네요. 아, 수박 드릴게요? 네. 그래야 돼요. 자, 들어봐. 무거워, 잘 들어봐. 자, 담으세요. 장관님. 장관님.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된다. 1년 농산만 하는 거에 떨어뜨리면 안 돼. 무겁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좀 어설프지만 점점 몰려드는 손님들. 착한 가격이 비결일까요?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 소단이 대박 났네요. 이 때 시선을 끈 것은? 뭐 드릴까요? 토마토는 얼마예요? 한 그릇에 500원이요. 이렇게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되게 싸죠? 네. 저기 팥밥에서 하신 거 있나 봐요? 네. 봤어요. 되게 싸요? 네, 너무 싼데. 비싸게 팔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 저 애한테 생각해 보면 돼요. 아, 그래요? 한 그릇에 500원인데 1,000원에 팔까 하면? 네. 그래도. 처음으로. 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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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 알았어, 다 해야지 한 번. 귀여워. 아, 예뻐. 귀여워, remains워. 귀여워. 고추도 좀 드릴까요? 고추, 고추? 네. 서비스예요? 서비스죠, 서비스. 좋아. 애들 석독이 귀여워. 격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의 힘이 블루베리 그 자리에서 판매가 끝났고요. 토마토 그 자리에서 판매가 끝났습니다. 몰라, 몰라. 시간 없어요. 나도 원해요. 고추는 얼마예요? 이거요. 이만큼이 4천 원인데요. 너무 비싸요. 잘못된 것 같아요, 저거. 다해서 5천 원에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5천 원이요? 이거 5천 원이면 짠 거예요? 짠 거예요. 5천 원에 줘요, 5천 원에? 네, 5천 원에. 5천 원에 주세요. 이제 상추. 요즘 폭염이 계속되는데 물에 닿으면 싱싱해지는 상추. 충주 상추입니다, 충주 상추. 이거 5천 원 비싼 거예요? 비싸요. 이거 전부 다가요? 네. 아닌데? 아니요, 비싸요. 서울에서 이만큼의 2, 3천 원이에요. 지금 다운됐어요. 지금 다운됐어요. 100원. 100원. 아니야, 아니야. 100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4천 원에 드릴게요, 4천 원. 아니, 심하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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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저미롭지 못하다라는 분은 안 돼 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제 딸아이에게 사준 청바지. 야, 저거 왜 갖고 나왔어? 저거 아빠가 얼마 주고 살 건데. 작아졌어. 작아졌어? 작아졌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3세, 4세, 5세 아이들의 살짝 유명 브랜드 티셔츠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천원 야, 오빠는 어떠세요? 2만원짜리 2천원에 드릴게요 야, 저거 애들 옷에 맞으려나? 자, 빨간 티셔츠 2천원입니다 2천원인데 2천원 가지고 있어 그래 2천원 가지고 있어 그래 네, 우리 꼬마사님 어서오세요 다시 입는 것 같아 야, 미스야 기저귀 위에 덫 입었던, 다하리가 입었던 팬티입니다 네, 천원 바지 위에 입었어? 레이어드 스타일 팬티 팬티 사서 기저귀 위에다가 몇 번 입혔던 거랑 새 거예요 다하라, 니가 담아드려, 저거, 다하리 팬티 그렇지 1천원 받아, 다리가 받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다 팔았는데, 우리가 얼만큼 팔았나 한번 보자 우와, 3만원 오, 소울이 3만원 3만 1천원 3만 2천원 오늘 매출은 총 6만 5천원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으니까 소울이 다하리, 그 노력에 수고했다는 뜻으로 상을 내릴게요 어떤 상? 용돈 아, 저거야 많이 줘 왜, 5천원 작아? 응 많이 줘 난 지금 바쁘니까 이제부터 말 시키지 마 우와 어머, 상추, 상추 오늘도 2만 원짜리 2천 원 원 줄게요 아빠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거를 소울이가 큰 딸이니까 잘 간직해 그렇지 네 좀 줄까? 손 나도요 하나 먹어 살 좋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익 씨 얼마예요? 몇 시? 네 5천원 많이 줘야지 아저씨가 많이 줄게 네 좀 가자 와, 여기 고마워. 며칠 뭐해 먹을 건데? 기냥 먹고. 기냥 먹을 거야? 기냥 먹어도 상관없어. 맛있게 먹어. 네. 아 그리고 김은 엄마예요. 아 김은 2천 원. 밥하고 맛있게 먹어. 네. 엄마가 뭐 좋아하시지? 꼬치 좋아해요. 맞아요. 오우. 소리 잘하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장보기 완료. 기특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기는 아침부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이제. 왜? 엄마고요. 한편 6남매는? 날씨 좋네. 날씨 좋더라. 더워. 더워. 자 업업하러 가지요. 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합니다. 자 팔 벌려서 위로. 네. 자 그다음에 바닥을 향해서. 자 쫙. 자 일어서. 팔 벌리고. 팔 벌려 뜨기 열 개. 시작. 하나. 둘. 자 이제 들어가세요. 더 오면 들어가세요. 아이고. 신발 더 줄 거야. 준비 운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물놀이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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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이 좋아하는 거 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대박이 오빠, 봐봐. 대박이 오빠 완전 잘 타지? 대박이 오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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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준이 혼자 한다. 수영이에요, 서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빨리가 없어. 수영 한번 갔다 올래, 저게? 서준이 형. 서준이 형 떨어지는데 조심해.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멈춘이 형. 됐. 좋아. 아빠 한번 해볼까. 누가 미끄럼타 할 거예요. 아빠 혼자 해볼까. 멈춘이 형. 멈춘이 형. 멈춘이 형. 멈춘이 형. 대박이야. 대박이 아닐 것 같아. 대박이야. 잠수해봐. 잠수를 한다고? 잠수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감을 때. 지금 눈을 껴줘고. 이성훈 재밌어? 야 잠수가 아니라 애가 물을 배웠구만. 깨끗이 안 익히는데? 야 잠수가 아니라 애가 물을 배웠구만. 깨끗이 안 익히는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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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한테 빨리 오는 사람.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로이는 좀 어드밴테이지를 줘서 준비. 자 시작.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대박아. 빨리 빨리. 대박아. 대박아. 야 대박아. 빨리 와. 대박아. 너 혼자 주먹받고 싶구나. 주먹받고 싶구나. 와, 단독샘. 와, 역시. 와, 역시. 이리 와. 안에서 잡아주는 거야. 와, 유학이 어디든 그냥. 어디 가서 딱 해가지고. 자, 대박아. 너 진짜. 간다. 한 번 간다, 한 번 간다. 간다. 갔고. 이렇게 차는 거야, 이거는.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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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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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끄럼틀 한 번 타볼까? 우리 미끄럼틀 한 번 타볼까? 아이, 노이즈원. 서라도.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우리 미끄럼틀 한 번 타볼까? 우리 미끄럼틀 한 번 타볼까? 우리 미끄럼틀 한 번 타볼까? 다 desta. 간다! we'll be at the same time! we'll be at the same time. 한 번 타볼까? 기 rud. 둘, 셋. 오늘의 베스트 샷은 누구? 던지는 거야. 아빠가 있어? 대박이 아빠가 있으면 안 돼? 자,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둘 줘. 여기 이거 봐봐. 수아야, 이까지 와. 이까지 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이까지 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춰봐. 여기 잡아봐. 잡고, 저기가 던지는 거야. 여기 맞춰봐. 아! 여기 또 와봐. 여기, 여기. 여기 와봐. 넣어, 넣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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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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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휘, 야구 선수야 되겠는데. 삼차세 던져보세요. 그 왔다. 받아. 어서옵쇼! 우리 아름다운 압박을 구해줘! 뭐야 이게 뭘 구합니까 어서옵쇼! 어? 국내 요정을 데려갔으면서 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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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다 알아낸 말이야! 대박이 아빠는 들어가! 대박아 가위바위보! 어이 아이자! 가위바위보! 어이 아이자! 대박이 들켰어! 에이! 대박이 들켰어! 에이! 대박이 아무 더 맞고! 야! 졌다나 대박이! 대박이 안 좋아! 대박아 아빠 들어가 있을게! 야! 준비해! 간다! 간다! 아이고 뭐야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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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뭐야 이거! 간다! 아이자! 대박아! 대박아! 아이자! 아이자! 어이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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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가라. 간다. 오줌 넣어? 오줌 넣어? 오줌 넣어? 오줌 넣어? 오줌 넣어서 뒷모습이. 뭐야, 너 왜 몸 깨그르래. 야. 오줌 넣어? 재밌지? 너무 잘해. 웃어볼까? 빡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압 압 압 압 압 압 압 압 압 압. 계속 마시려줘. 계속 마시려줘. 계속 마시려줘. 하지말래? 귀여운데? 결정적인 말을 하네. 하지마. 알았어. 빨리 해줄게, 빨리 해줄게. 이따. 많이 말해. 쏴 봐, 쏴 봐. 대박아. 너 뭐하는 거니? 쪼쪼쪼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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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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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물놀이로 시원하게 뛰어논 아이들. 실컷 놀보나니 어느새 낮잠 시간.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봐 똑같은 자세로 자는 사안이, 사준이. 설아수와는 마주본 채 잠이 들고, 대박이는 만세. 꿀잠 중이네요. 대박이는 지금 한 2시간 자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그렇게 잘 되지. 로이 혼자 깨서 어떡해. 한창 놀아야 할 때 또 혼자 졸려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로이야. 좋아? 드세한 오빠랑, 오빠랑. 언니들 어디서 졸지? 아유, 좋아. 로이 좋아. 아, 얘들 잔이니까 낮잠 면이 완전 천국이네. 천국이야, 지금 천국이야. 계속 쌌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천국이야. 지금이 천국이야. 아니, 야, 야. 야, 너 깔까 거기 없어. 야, 너 깔까 거기 없어. 어떻게 알았어. 좋아. 알았어, 알았어. 깔까이 큰일 났네. 깔까 너무 좋아해서. 안 먹어. 근데 너무 좋아해요. 차량이 좋아하더라고. 너희야, 삼촌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이거 하나 먹어도 돼?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지 마요. 삼촌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어? 근데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쌍둥이 만약에 가져오면 정말로 진짜. 로이 키우는 거야 몇 배 정도는 힘들 텐데. 야, 근데 원래 육아에 관여하는 아빠들은 더 안 날라 그러는데. 힘들어도 얘가 나중에 혼자일 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렇지. 하나는, 하나는 좀 외롭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커 놓으면. 그 생각으로 키우는 거지. 네, 든든하지. 한 명은 좀 그런데. 어우, 다섯은. 어우. 아, 좋아요. 아, 빨리 그래. 다 알아봐, 다 알아봐. 깎아준다, 깎아. 깎아. 깎아준다, 깎아준다. 깎아준다. 까아준다. 어머나. 아, 이거 왜 이래야. 자고 일어나서. 아, 자지? 네. 어. 일어나는 걸까? 아, 자지? 삼아, 잘 잤지? 일어나세요. 불쌍니. 잠깐만. 서라. 서라. 서라야. 천천히 앉아봐, 깜빡아 앉아와봐.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니? 네.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진짜지? 눈 감고 있어야 돼. 눈 감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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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목소리 들리니? 네.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 토끼야. 여기 있어, 여기. 나 토끼. 너희들은 착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나 비밀 얘기가 있어. 너희들은 착하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보다 조금 이제 좀 힘없는 친구를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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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떻게 뛰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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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망치다가 아야 하고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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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어떤 아저씨가 내 친구 토끼를 잡아갔어. 나도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 고마워. 그런데 얘들아, 어른들은 나를 싫어해서 나를 내쫓을 거야. 어른들한테 나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어?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려.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려.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려. 서준아. 어떤 아저씨가 나를 잡으러 와. 고마워. 여기로 결정하나? 여기로 결정하나? 여기로 결정하나? 그런데 이때 방금 하나는 누군가. 여기 누구 목소리 들리던데. 목소리 들리던데. 누구 못 봤어? 응. 못 봤어? 못 봤어? 네. 이상하다. 누구 잡으려고 왔는데. 토끼같이 생긴 거 못 봤어? 네. 선아도 못 봤니? 네. 선아도 못 봤니? 네. 선아도 못 봤니? 선준아 못 봤지? 선준아 못 봤지? 네. 그러면 알려줘. 선아도 못 봤어. 선아도 못 봤는데. 선아도 못 봤지? 선아도 못 봤어. 선아도 못 봤을 뿐. 선아도 못 봤어. 해야지 알잖아. 하 하,했다. 이때 회주 아빠 등장. 과연 아이들은 토끼와의 비밀을 지킬까요? 토끼가 말을 했어요. 토끼가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토끼가 말이야. 토끼가 말이야. 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리 와봐. 앉아봐. 서준아, 설화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바나나. 바나나. 이거 봐봐요. 뭐라고? 앉아. 안 돼? 왜? 숨겨. 숨겨. 숨겨? 응. 아, 토끼 숨겨줘야 돼? 응. 어쩐다랑 몰래 하고. 아, 몰래? 어쩐다랑. 아. 아. 서준이가 지금 숨기려고 아빠한테 바나나 얘기한 거예요? 응. 잘했어. 빨리 빨리. 설아도 숨겨줬니? 토끼?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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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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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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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이제는. 오빠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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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나 토끼야. 너희들은 착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너희들은 착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서원아. 아까 오다가 아야했어 어깨가? 어 수아야 나 왜 들어왔다 왜 들어왔다 무서워서 왜 물어봐 어떤 아저씨가 잡아가려고 해서 도망다니다가 여기에 들어왔어 수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응 응 수아가 괴물 물리칠 거야 지금 어떤 아저씨가 우는 소리가 들려 수아야 나 좀 숨겨줘 나 좀 숨겨줘 나 좀 도와줄래? 내가 자퇴근을 하고 싶었을까? 사실 수아는 누구보다 동물을 좋아하는데요 아 이쁘다 여기 만져봐봐 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수아 나 좀 도와줄래? 내가 잡혀가면 난 엄마를 볼 수가 없어 난 엄마를 볼 수가 없어 숨 숨 어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무서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무서워 안 하자 안 하자 안 하자 여기에도 해 줘? 어 가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고마워. 어?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열리는 방문. 토끼를 잡으러 온 걸까요? 아, 서원이가 돌아왔네요. 그때 방으로 들어가는 낯선 삼촌. 과연 토끼의 운명은? 소아야, 소아야. 소아야, 이상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는 소리 들었는데 누구랑 대화했어? 누구랑 대화했어? 대화 안 했어? 네. 오, 이상하다. 대화 안 했어? 오, 이상하다. 대화 안 했어? 오, 이상하다. 대화 안 했어? 안 돼. 안 돼. 뭐 통기간 거 아니야 지금? 뭐 통기간 거 아니야 지금? 형, 형, 소비한 거 아니지 지금? 누나, 내가 안 했지? 형, 소아 믿고 갈게. 믿고 갈게. 알았어. 수아야, 무슨 일이었어? 토끼는 중에는zu pass verr之後 토끼가 있어? 응. 그럼 네. 가족들과 같은 걸 숨겼어요. 아, 토끼 숨겼어? 응. 토끼가 숨겨달라고 그랬어? 말을 했어? 토끼가 와서 무서웠니? 무서웠어? 괜찮아. 수아야, 잘했어. 이거 토끼구나. 이거 토끼구나. 아까는 용기가 없어서 토끼를 만지지도 못했던 수아. 이제 꼭 안아주네요. 다쳤대. 수아 계속 지켜줄 거지? 응, 알았어. 토끼야. 수아야, 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토끼야, 왜?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어? 난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수아를 같이 입고 싶어. 근데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야. 나도 수아를 같이 입고 싶어. 근데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야. 엄마가 집어넣게 입고 싶어. 엄마와 함께 입고 싶어. 태풍을 같이 입고 싶어. 수아가 엄마가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같이 나가자. 엄마가 좋아. 고마워. 수아가 울 때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있구나. 수아가 대성통곡을 할 줄은 참 순수하구나. 서준이의 색다른 면을 봤어요. 서아가 갑자기 토끼가 저기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나한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화제를 전환하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수아가 뭔가 좀 몰컥하는 그런 정말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말 잘한 것 같아.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45화 용기가 만드는 행복이 방송됩니다.